안녕하세요. 하소담이에요. 오늘은 김순여 작가님의 그게 사랑이냐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소설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남녀간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족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 이웃간의 사랑,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순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다고 해요. 이제 순이가 그 어머니에게 갑니다. 그러면 바로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게 사랑이냐 김순여 세 번째 시간 가는 날이 장날 늦가을인지라 화천에서 원주로 향하는 자동차 도로의 양옆에는 농가의 농토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벼베개가 거의 끄베개가 거의 끄나가고 있었다. 텅 빈 눈바닥에 군대에 군대에 군대에는 벼베개가 높게 쌓여 있었다. 벼베개가 그런 것들을 보며 순이는 이제 겨울이 코앞에 다가섰음을 알게 되었다. 버스에서 내려 엄마 집에 당도하니 엄마는 타작 중이었다. 만삭의 몸으로 뒤뚱거리다가 순이를 보더니만 모처럼 반겼다. 네가 어쩐 일이냐 엄마 산딸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산 구안해주러 왔어요. 말하는 순간 하늘에서는 눈이 펄펄 날리기 시작했다. 눈 내리는 걸 보며 엄마는 타작하는 일들을 남들에게 맡기면서 거기를 나오며 순이에게 말했다. 가자 엄마와 함께 집으로 왔는데 그날 밤에 엄마는 또 딸을 낳았다. 순이 아래로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애는 전쟁 때 열병에 걸려서 죽었다. 그 후 아들 바라기에 엄마는 아들이 없다는 핑계로 순이를 버리고 재가해서 딸 셋을 줄줄이 낳았다. 그러다가 의부다비가 바람을 피우는 통에 샘이 났는지 아니면 일이 잘 되려 해서였는지는 몰라도 의부다비 상대의 여자는 딸을 낳았고 다행히 엄마는 아들을 낳아서 가정의 품파는 면했다. 그랬으면 됐지 욕심하는 엄마는 아들을 하나 더 낳으려고 낳았는데 또 딸이었다. 하지만 순이는 명색이 엄마의 산바라지를 하러 왔기 때문에 밤사이 엄마로부터 쏟아져 나온 많은 피 빨래들을 해야만 되었다. 큰 나라에 담아서 겨울로 나가보니 겨울물은 모두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돌로 얼음을 깬 다음에 물에 손을 넣어보니 얼음장 같았다. 너무 차가워서 손도 담글 수 없었다. 겨울눈이 내린 데다 바람까지 차갑게 불어서 더 추웠지만 일껏 가지고 간 빨래들을 그냥 가지고 올 수는 없었다. 자물에 빨래를 하는데 손가락들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아팠다. 시리덤 끝에는 아리개까지 해서 손톱들이 빠져나가는 줄 알았다. 스물한 살 된 순이는 이런 일이 처음인지라 힘겨웠지만 흐르는 눈물은 꾹꾹 삼켜가면서 빨래를 다했다. 몸속으로는 찬 기운이 몰려들면서 눈물로 변해 흘렀지만 일을 꾹 물면서 참아야만 되었다. 이 일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한 일도 아니고 순이 스스로가 자정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눈물을 머금고 아픔을 참아가며 집으로 돌아와서 손을 녹이기 위해 엄마 방으로 들어갔다. 엄마의 방은 산후조리를 위해 불을 많이 뗐기 때문에 지글지글 끓었다. 순이는 엄마가 누워있는 이불 아래로 손을 뒤밀었다. 언 손을 녹이려는데 얼어있던 피부가 갑자기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얼러얼해지면서 따끔거려 순이는 어쩔 수 없이 손을 이불 속에 뒤밀었다 뺐다 하는데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뭐랬어. 지구석에 가만히 처박혀 있다가 시집이나 가면 오죽이나 좋아. 되지도 않을 일을 하느라고 여기저기로 쏘다니며 헛고생질만 해댔지 멍청이 같으니라고. 듣고 보니 엄마의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일이 그렇게 꼬여가는 것을 순이로서도 어쩔 수 없어 하는 순간이었다. 엄마의 그 같은 말은 순이가 순이 자신에게 하고 싶었던 말인지라 그런 말을 엄마로부터 듣는다는 게 영 마음이 편치 않아서 순이는 은근히 화가 지솟았다. 순이가 그러는데도 다 이유는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다 엄마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엄마는 자신의 잘못은 모르고 마냥 순이 타만 돌리고 있어서 속으로 곪아있던 순이의 마음 상처를 엄마가 건드린 꼴이 되고 말았다. 결국 상처가 터뜨려지면서 화로 변해 순이는 악을 썼다. 내가 왜 멍청이야? 그러는 엄마가 더 멍청이지. 내가 뭘 어째다고? 엄마는 자신이 버려놓고서는 무엇이 잘못된지도 몰라. 그러니까 엄마가 더 멍청이야. 내가 뭘? 그것도 몰라? 엄마는 왜 내 명의의 재산을 다 팔아다가 남의 명의로 해놓았잖아. 그래도 되는 거야? 그게 멍청이가 아니고 뭐야? 느닷없이 재산 타령을 하는 통에 엄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꾸했다. 재산? 그게 왜 네 재산이냐? 내 재산이지? 그 재산이 어떻게 엄마 재산이야? 엄마 명의로 되어 있었어? 내 명의의 재산이었잖아. 그게 어떻게 엄마 재산이냐 말이야. 딸의 재산을 가로채서 새 남편에게 빼앗긴 녀석이. 그 자가 멍청이지. 아니고 뭐야? 그 재산은 엄연히 내 할아버지의 재산이었고 내 명의의 땅들이었다고. 그리고 엄마는 왜 자기의 새 남편에게 날 보고 자꾸만 아버지라 부르라고 강요를 해? 그 사람이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는 따로 있잖아. 엄마의 새 남편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남이잖아. 그 따위로 일을 해놓고도 잘났다고 큰소리를 쳐? 내가 그냥 당신들에게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어? 천만의 말씀이야. 내가 꼭 내 재산을 찾고 말 거야. 순이의 악다구니질에 엄마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를 먹이고 입히면서 학교도 보내줬잖아. 먹이고 입히면서 학교 보내준 거? 그런 것은 고아원에 갖다 넣어도 국가에서 다 해줘.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떠들어대? 고아원에서도 해주는 일을 가지고 엄마가 돼서 그 정도도 못해줘? 내가 더 억울한 건 내가 학교 다닐 때 엄마는 나에게 도시락 한 번 싸준 일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루에 두 끼만 먹고 살았단 말이야. 알아? 그뿐인 줄 알아? 교복과 책은 모두 남이 쓰던 헌 것들을 반값으로 사서 주었고 학비는 작은 아버지가 빈민증서를 받아다가 반값만 주었잖아. 교복은 또 어땠어? 가장 싸구려 천으로 솜씨도 없는 양복점에서 맞춰줘서 내가 다시 다 고쳐입고 다녔어. 그뿐인 줄 알아? 책가방도 싸구려 남자 가방을 사줬잖아.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했어? 등에는 곧장 애들을 엎여 놓아서 공부할 시간도 없었잖아. 그래 놓고서 무엇을 잘했다는 거야? 그게 엄마라는 사람이 나에게 할 짓이냐고. 그렇게 거지 취급을 해놓고서도 생색을 내면서 돈까지 채가? 그러니까 엄마는 틀림없는 멍청이야. 알아? 순이는 내부로부터 솟구치는 대로 악을 써댔다. 그의 할 말을 잃은 엄마가 엉엉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의부다비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오? 왜 이리들 시끄럽소? 의부다비가 방문을 열자 엄마의 얼굴은 순식간에 퉁퉁 부어올랐다. 아기를 낳은 바로 뒤에 받은 충격 타시리라. 순이는 얼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엄마가 괜스레 순이의 속을 박박 긁어대니 순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울분들이 화로 변해 화풀이를 해버렸던 거다. 한바탕 악을 써대고 밖으로 나가니 막상 갈 곳이 없어졌다. 엄마의 산바라지를 해준다고 와서는 엄마와 싸움만 벌였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갈 것을 잃은 순이는 하늘만 쳐다보았다. 눈에서는 쉬지 않고 눈물이 흘러내려서 앞을 가로막았다. 세상 어디에도 순이를 오라며 손짓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순이는 결심을 했다. 내 재산을 모두 찾자. 이제는 엄마도 작은아버지도 다 소용이 없다. 내 것을 찾아 나도 나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다. 어쨌거나 내 몫의 땅은 찾아야 돼. 앞으론 절대로 남에게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순이는 서서 일을 갈면서 조기에게 전화를 했다. 그동안 조기는 서울 생활에 견딜 수 없었음인지 모든 걸 포기하고 집에 내려와 있다가 전화를 받았다. 나 지금 원주로 왔어요. 원주? 어디에? 하지만 이제 가려고요. 거기는 왜? 내 땅을 찾아야겠어요. 다녀올 것이니까 그리 알라고요. 순이는 그랬다. 한 군데 조용히 머물러 있지를 못하니까 주소가 자꾸 변경되었는데 조기는 줄기장창 편지를 써보냈기 때문에 받은 편지보다는 못 받는 편지들이 자주 발생했었다. 그것의 예방책으로 조기에게는 더 이상 화천에 있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편지를 보내지 말라는 의도였다. 그런데 조기가 그랬다. 아니, 그러지 마. 내가 같이 가줄게. 여자 혼자서 어딜 간다고 그래? 내가 동행할 테니까 어디서 만나지? 그래, 그게 좋겠군. 버스정거장에서 기다려. 내가 곧 갈게. 전화를 끊고 곧 버스정거장에 갔는데 조기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 순이는 버스에 올라앉아서 화천에서의 일과 엄마와 싸움 과정을 자세히 하도록 조기에게 설명하며 다짐까지 했다. 내 재산을 꼭 찾아야겠어요. 버스는 달리고 달려 오후에야 인재에 도착을 했다. 둘은 곧장 등기소로 향했고 직원에게 부탁을 해서 할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 등기부 등본을 모두 찾아냈다. 참으로 엄청난 분량이었다. 두꺼운 등기부 등본 다섯 건 거의가 다 할아버지 명의의 땅들이었는데 그 많은 재산을 순이는 손도 한 번 못 대보고서 모두 작은 아버지와 엄마에게 빼앗긴 거였다. 엄마가 재가를 하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도 없이 다녔고 중고등학교 때는 남들이 쓰다 버린 것들을 반값에 싸서 가난하게 공부를 했었다. 그런데 자라나서 알고 보니 엄마와 작은 아버지가 모두 가로챘던 거였다. 순이 아버지는 장남이었고 당시에는 장남에만 상속권이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아버지에게로 옮겨와야 옳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엄마는 북쪽에서 내려온 세 남자를 만났는데 그들은 가호적을 만들어서 살았기 때문에 엄마는 이중의 호적을 소지하게 되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가 순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작은 아버지와 엄마는 합세를 해서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했고 그로 인해 순이에게 넘어오게 된 순이 명의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둘이 나눠가졌다. 그것은 순이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몇 년만 더 있다가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지만 두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 그런 사실이 순이는 너무나도 괘씸했다. 엄마의 이중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했더라도 재산에만은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다. 그 뒤 엄마는 순이 목세의 돈을 작은 아버지로부터 받아다가 땅을 샀는데 그 명의를 의부답이 앞으로 해놓았으니 순이로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그 일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순이는 밤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숨죽여 울곤 했었다. 이런 억울함은 그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가 없었다. 모두 엄마가 저지른 일이기에 말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의지해야 될 엄마가 순이에게 준 손해와 상처는 잊으려 해도 잊혀질 수가 없었다. 그렇게 다섯 건의 등기부를 다 열람하고 나니 밤이 되었다. 버스들은 이미 다 끊긴 상태여서 별 도리 없이 둘은 근처에 있는 작은 여관으로 가야만 되었다. 조기가 앞장을 섰고 순이가 뒤를 따르는데 앞서가던 조기가 걷다가 순이를 돌아보며 빈정거렸다. 여자가 말이야 급도 없이 당당하게 남자를 따라오네. 그 말에 순이는 조금 발길을 멈칫하면서 당황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지? 함께 동행할 적에는 이미 어떤 각오가 되어 있을 터였지만 막상 그런 상황에 부딪히고 보니 양심에는 일말의 가책이 일어났던 모양이었다. 조기의 말 끝에 순이는 여러 가지로 들어온 사람들의 말들을 떠올렸다. 어떤 사람이 물었단다. 애인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밤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애인을 쫓아가서 애인에게 당할래? 아니면 혼자 있다가 낯선 남자나 깡패에게 당할래? 그렇게 묻는다면 차라리 애인에게 당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단다. 기왕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와서 어쩌겠는가? 다시 돌이킬 수는 없다. 어찌되었든 벌판에 서게 된 운명인데 어디에서 누구에게 당하든 매일반일 것이다. 차라리 잘 알고 지내던 조기에게 당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이란 생각에서 순이는 희죽하니 미소만 지었다. 거기에다 조기와는 벌써 기다려주겠다는 약속까지 한 사이였다. 5년이 아니고 그 기간이 좀 더 단축된들 어떠하리. 시골의 작은 여관방은 전기세를 아끼느라 방과 방 사이의 벽 천정 가운데에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서 전구 하나로 두 방을 한꺼번에 밝히도록 해놓았다. 그런 탓에 이 방에서 나는 소리는 저 방까지 쉽게 들릴 수 있었다. 그러하든 말든 순이는 너무나도 피곤했다. 어젯밤에는 엄마의 산빠레질을 하느라 밤을 새웠고 날이 밝은 동시에 빨래를 가지고 객가에 나가서 얼음장을 깨고 빨래를 했으며 그리고 엄마와 싸운 뒤에 여기까지 왔으니 어찌 피곤하지 않을 수 있었으랴. 어서 잠이나 자고 싶은 심정이었다. 조기를 앞질러 냉큼 방으로 들어서니 여관 주인이 입을 두 채를 가져다 준다. 그러자 조기는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혼자 남게 된 순이는 생각이 잠겼다. 좀 전에 하던 조기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여자가 겉도 없이 남자를 당당하게 따라오네. 그 말을 던져놓고는 조기는 무슨 생각을 하려고 담배를 피우려는 것일까. 이제 둘은 똑같이 실업자 신세가 되었다. 그리하여 금전적인 여유도 없었지만 구태어 방을 두 개 얻었다가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당하느니 차라리 입편이 더 낫겠다 싶었는데 조기는 아닌 것 같았다. 일이 된 상황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이불은 따로 펴야지. 살만 닿지 않으면 별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순이가 이불 두 채를 각각 펴놓고 양쪽으로 밀었다. 그러자니 자연스레 가운데에는 통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이불을 깔아놓으니 순이는 얼른 자고 싶었다. 따스한 방바닥의 온기가 피곤할 짓눌러서 물밀듯이 잠이 찾아왔다. 억지로 눈꺼풀을 올리고 있는데 밖에서 들어온 조기가 그걸 보고 놀랐다. 이게 뭐야? 여긴 38선인가? 네, 38선이에요. 38선에 와서 또 38선을 그었죠. 여긴 금지고요. 말을 하고 순이는 마음속으로 절질을 했다. 이 밤에 조기가 이 선을 넘어와서 나를 건드려 놓으면 조기와 결혼을 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모른 척을 한다면 이것으로 끝이다. 사랑이 무엇인가? 내가 이토록 마음이 아프면서 힘들 때 다독여주면서 감싸주고 모든 것을 이해해 줘야 한다. 그런데 조기는 그런 면에서는 많이 부족했다. 순이가 하소연처럼 아픈 부분들을 모두 다 털어냈을 때 조기가 그랬었다. 소설이나 써보지 그래?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더 이상 그리 구질구질한 소리들은 듣고 싶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었다. 순이의 마음을 결단코 이해해 주면서 다독여주고 싶지 않으면서 어떻게 5년을 기다려달라며 반지까지 주었지? 겉만 번지르르 사랑하는 척을 하면서 정작 마음속에는 어떤 빗장을 잠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 가까이 오기를 거부하는 것이야? 순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기가 회상하듯 말했던 간호사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다. 왜 구태어 하지 않아도 될 간호사의 말을 순이에게 했을까? 그 밑에는 순이와 간호사를 비교하는 마음이 숨어있는 게 뻔했다. 아직도 간호사를 못 잊어서 순이에게는 마음의 빗장은 잠그고 있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순이에게 5년을 기다려달라고 한 것인가? 분명 오늘 밤은 조기 마음의 빗장을 여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만일 마음의 빗장을 잠근 사람이라면 내가 무엇하러 5년씩이나 기다려야 돼. 차라리 오늘 밤의 끝장을 내버리자. 아침이 될 때까지도 순이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순간을 소중히 여겨서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받게 된다면 순이는 조기의 버팀목이 되어주리라 다짐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나 잤을까? 조기가 옆에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잠결에 듣고 놀란 순이가 물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 너무 아파서 죽을 지경이야. 왜? 왜 배가 아프지? 저녁 먹은 게 체했나? 아니야. 그건 아니고.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있어서 그래. 하고 싶다고? 순간순이는 닭살이 돋았다. 하고 싶으면 하면 된다. 그런데 왜 망설이면서 참아? 약혼식은 없었었지만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다. 그래 놓고서는 조기는 이 밤의 욕정을 참으면서 아파해 했다. 그런 조기의 마음을 순이는 이해되지 않았다. 지금 둘 사이를 그 누구도 말리는 사람은 없다. 애써 참아야 될 이유도 없는데 조기는 무얼 망설이고 있는가? 왜 참아? 반지까지 끼워주었으면서 왜 참고 있는 거야? 순이가 고개를 갸우뜸거리며 조기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으니까 배나 좀 문질러줘. 순이는 잠결에 일어나 앉아서 조기가 시키는 대로 조기의 배를 문질러주기 시작했다. 한참을 문지르는데 조기가 또 말했다. 살에다 손을 대고 문지르면 때가 나오니까 옷 위에다 손을 대고 문질러줘. 순이는 조기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 졸려서 너무 졸려 눈꺼풀이 천근 망근으로 내리 쏟아졌지만 억지로 참으면서 문지르고 있는데 조기가 중얼거렸다. 내가 너를 건드리면 넌 틀림없이 불행해져.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고 우리 입맞춤이나 할까? 키스 정도는 괜찮겠지? 아프다고 엄살을 피워대던 조기는 순이의 대답도 전에 순이를 덮쳤다. 입맞춤을 하면서 문물임을 한참 동안 치더니 그만 포기해버린다. 그러자 순이는 허탈감에 빠져들었다. 괜히 잠만 설쳤다. 이게 뭐야? 무슨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다. 떨떠름하고 미적지근한 이 상황은 대체 뭐야? 조기는 순이를 말로만 사랑하는 척을 했을 뿐 마음의 빗장은 풀지 않고 있다. 무엇이 무섭고 두려웠지? 나를 건드려 놓으면 내가 불행해진다고? 그게 무엇을 뜻하는 거야? 아직도 간호사와 나를 비교하는 것일까? 그런 잊지 못할 여자가 있으면서 왜 나에게 5년을 기다려달라고 했어? 5년 후에는 대체 무엇이 달라질 것이라고 현실은 처참하게 뭉개버리면서 내일만 바라보는 게 조기의 사랑법인가? 한바탕 조기로부터 발산되는 용트름에 시달리고 난 순이는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으면서 기분만 더러워졌다. 해가 뜨고 날이 밝아진 다음에 거울을 보니 순이의 얼굴은 마음만큼이나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양장점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로 인한 얼굴의 여드름들이 더 성해져서 눈뜨고는 참아 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때 조기가 말했다. 우선 나가서 밥 먹고 청평으로 가자. 청평에는 무엇하러 가느냐며 순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말없이 따르면서 그냥 잠만 자고 싶었는데 조기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모양이었다. 청평으로 향하는 버스 속에서 순이는 지쳐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 깊은 잠에 빠지려는데 조기가 말했다. 자, 내리자고. 조기는 순이를 데리고 땜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시멘트로 웅장하게 막아놓은 땜 위에는 담수들이 가득 차 있었고 산으로 둘러쳐져 있는 사방의 경치는 참으로 아름다웠다. 끝내주는 풍경을 자랑하는 땜 앞에 서서 조기가 설명을 했다. 자, 봐. 이 땅을 사서 유원지를 조성하는 거야. 그림 같은 집도 짓고. 어때? 그 말에 순이는 어이가 없어졌다. 조기는 돈의 여유가 없어서 대학도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다. 거기에다 작은 아버지 집에 얹어서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무슨 돈으로 유원지를 만들겠다는 것이지? 결국 순이를 따라 나섰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구나. 순이가 재산을 찾겠다고 하니까 그 재산을 팔아서였어. 그러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꼴이었다. 누가 나의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어? 그리고 그 돈은 아직도 어찌될린지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돈일 뿐이다. 그런데 수중에는 돈도 없으면서 원대한 꿈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그 돈을 찾으려면 작은 아버지와 엄마를 고소해야 한다. 고소를 하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수년은 좋게 걸릴 터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수작이야. 이런 어리석은 남자에게 돈을 주려고 내가 피부 지대를 감옥으로 보내? 물론 순이가 민사소송을 해서 이기게 되면 돈은 찾을 수 있겠지만 동시에 엄마와 작은 아버지는 새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만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대체 조개가 뭐라고? 애가 그런지까지 해서 이 사람의 뒷바라지를 해. 순이가 도리지를 쳤다. 이 사람은 아니야. 절대로 아니다. 적어도 순이의 생각은 이랬다. 우린 아직 젊었고 또 돈은 벌면 되잖아. 그러니까 피부 지들까지 감옥에 넣고서 돈은 찾아서 뭐래? 그러지 말고 모두 용서하고 우리 함께 새 길을 가자. 그래서야 옳았지만 조기는 결코 그러지 않았다. 순이는 어려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당하기만 하면서 항상 피해자로만 살아왔었다. 그런데 조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도둑놈의 심보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왜 모두 다 이런 식들이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순이에게 도와줄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용이나 해먹을까 하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 말이다. 조기와 헤어지고 엄마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마음의 빗장을 잠그면서 결론을 내렸다. 이제는 끝이다. 헤어져야지. 마음의 빗장 순이는 조기에게 열 장이나 되는 긴 이별 편지를 썼다. 어떨결에 새끼손가락까지 걸면서 5년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쯤에서 이별을 하자. 만일에 많은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서 서로 간 사랑을 느끼게 된다면 그때 다시 만나자. 많이 늙은 다음에 이런 내용의 사연을 담아 순이는 영체에게로 편지를 보냈다. 조기에게 전해달라면서 영체로 인해 조기를 만나게 되었으니 영체가 결말을 내려줘야 한다면서 편지를 영체에게 보내고 순이는 곧장 다시 화천으로 향했다. 달리 갈 곳이 없어서였는데 그 사이 훈시천은 양장점을 정리한 다음에 천들과 함께 제수기를 데리고 오읍니로 가서 남아있던 천들을 모두 소비시켰단다. 설명을 하던 제수기가 순이에게 알려주었다. 언니, 언니에게 온 편지들을 작은 엄마가 다 찢어버리던데? 왜? 몰라. 나 보는 앞에서 그랬어. 그랬구나. 그리고 언니, 나 이제 집으로 갈 거야. 여기 일도 다 끝났거든. 그동안에 작은 엄마가 대접도 아주 잘해주었어. 월급도 후하게 쳐주었으니까. 언니, 따라갈 거야. 제수기의 말에 순이는 생각했다. 제주는 순이가 부리고 이득은 제수기가 보았구나. 세상은 왜 이런 식으로 나에게만 가혹하지? 되는 일은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는 허망함에서 서운한 느낌만 감싸고 돌았다. 순이는 지난 몇 달간 뼈가 빠지도록 일만 했고 수고비는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오읍니를 떠났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의 한복판이어서 시골버스에는 사람이 없었다. 오로지 제수기와 순이만 타고 있었다. 텅 빈 버스 속에서 순이는 무심히 창방만 바라보았다. 시골버스는 고불고불한 산골길을 돌아서 춘천에 당도했다. 그리고 춘천에서는 여러 명의 손님을 태우고 다시 원지로 향했다. 그때 제수기가 입을 열었다. 언니 요즘 언니의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냥 잘 지내고 있어. 난 언니가 그 사람하고 잘 됐으면 참 좋겠더라. 둘이 같이 다니면 너무 보기에도 좋아. 꽤나 부럽대. 그랬니? 그런데 이젠 헤어지려고 해. 왜? 그런 일이 있었어. 에이 그러지 말고 그냥 사귀어. 남들 보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인다고. 키도 잘 어울리고 둘 다 잘생겼잖아. 그림이 아주 좋아.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보여. 겉보기만 좋으며 뭐해. 실속이 있어야지. 무슨 일 있었어? 사람이란 그렇더라.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한 느낌 같은 거. 그건 그래. 함께 있을 땐 편해야 행복도 느끼잖아. 맞아.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니야. 어떤 면에서? 암튼 그래.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어서 말을 해줘. 그러니까 더 궁금하네. 순이가 말을 하려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뒷자리로부터 전해왔다. 누군가 둘의 말을 엿듣는 것 같은 느낌인지라 순이는 얼른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조기 친구가 순이의 바로 뒷자리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이 어떻게 저기 앉아있지? 그렇다면 내내 내 주위를 맴돌고 있었나? 저 친구는 조기를 만난 첫날에도 나타나서 순이를 눈여서 살피던 사람 같아서 순이가 또다시 슬쩍 뒤를 돌아다 보았다. 확실했다. 얼굴은 둥그러었으며 검었다. 그런 조기 친구가 왜 순이의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귀를 쫑긋이 세우고 있었을까? 춘천까지 오는 동안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 분명 저 사람은 춘천에서 탔을 것이다. 그렇다면 순이가 여기 앉아있을 것을 먼저 보았을 터이고 보았으면 당연히 인사부터 해야 옳았다. 그런데 몰래 앉아서 순이의 말들을 엿듣고 있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순이가 재숙이에게 눈짓으로 속삭였다. 내 바로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조기의 친구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이 저기에 앉아서 우리의 대화를 엿듣고 있지? 그랬지만 눈치 없는 재숙이는 마냥 떠들어대기만 했으므로 순이는 먼저 화제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난 내일 동생이 중학교 입학시험 보는데 거기나 가려고 해. 언니가 왜? 나는 학교 다니는 동안 내내 엄마가 한 번도 학교에 와준 적이 없었거든. 다른 애들에게도 울 엄마는 그럴 거잖아.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외롭고 쓸쓸했기 때문에 동생에게는 그런 마음 들지 않게 해주려구. 벌써 내일이 입학시험 날인가? 그래. 대답을 한 순이가 속삭이는 말로 재숙에게 하였다. 그런데 말이야. 뭔가 이상하다. 귀속말로 했는데 눈치 없는 재숙이는 큰 소리로 물으며 뒤를 돌아다 보았다. 뭐가? 작은 소리로 해. 지금 내 바로 뒤에 어떤 남자가 우리 말을 듣고 있어. 조기의 친구 같으니까 안 보는 척을 하면서 뒤를 슬그머니 봐봐. 그랬는데도 재숙이는 소용이 없었다. 어디? 하며 뒤를 돌아보자. 앉아있기가 거북살스러웠던 조기 친구는 홍천에서 버스가 전거하자 쫓기는 듯이 버스에서 내려버렸다. 저봐. 내 말이 맞지? 방금 버스에서 내린 사람은 조기 친구야. 한 번 봤는데 인상이 남아. 항상 나를 감시하는 눈초리였거든. 오늘도 그래. 자기가 나를 안다면 나에게 먼저 인사를 해야 옳았지. 그런데 저 사람은 몰래 내 뒤에 앉아서 우리 말을 엿들었어. 그러다가 발각이 나니까 도망치듯 내려버리네. 저 사람의 집은 원주인데 왜 홍천서 내리냐? 그것도 수상하잖아. 내 감시자가 아니라면 그럴 필요는 없지.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래야 되는데? 그건 나도 모르지. 왜 그러는지. 하지만 난 기분 나빠. 전에 영체도 그랬었어. 바느질 따위에는 침도 관심도 없던 애가 왜 양재학원에 들어왔었겠냐? 그때부터 난 기분이 내내 나빴어. 나를 감시하려고 영체가 양재학원에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지. 왠지 모르게 조기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모두 나에게 인사를 시키면서 다니더라고. 사람들을 동원시켜 나를 꼼짝 못하게 할 속셈이었나봐. 조기 친구가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뒷모습으로 보던 제숙이가 고개를 캬압거리며 물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어디서부터 뒤를 밟았지? 우리가 원주로 갈 것은 어떻게 알고? 아마 춘천에서 탔을 거야. 버스는 시간제로 운행하잖아. 몇 시쯤에 버스를 탈 것이란 계산이 나왔겠지. 계산하기는 좋잖아. 하천에서 오는 첫 버스는 시간도 정해져 있잖아.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있다. 무슨 일? 그 사람하고 인제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거든? 그랬어? 호기심 많은 제숙이가 눈으로 대답을 재촉했다. 한방에서 잠을 자는데 조기가 그러더라. 배가 아파서 죽겠다면 괴로워하는 거야. 왜? 내가 물어보았지. 배가 왜 아프냐고 저녁 먹은 게 체했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래. 그럼 그게 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야. 그거? 응. 제숙이가 듣고 가만히 생각이 잠기더니 또 오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하긴 밤새껏 배만 밀어줬다. 언니 내가 언니에게 가르쳐 주겠는데 말이야.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 여자 경험이 없다면 왜 배가 아프겠어? 그런 걸 모른다면 아플 리도 없지. 여자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또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배가 아픈 거였어. 분명해. 틀림없어. 제숙이가 장담을 했다. 제숙이는 그런 것을 또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나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제숙이의 문제인 탓에 거기까지 순이가 따질 이유는 없었다. 다만 제숙이가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순이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제숙이는 양장일에는 항상 순이의 뒤에 쳐져 있었지만 또 다른 방면에서는 월등할 수도 있을 것이었다. 그럴까? 순이가 반신반의 하자 제숙이는 단언을 내려주었다. 확실해. 내가 장담할게. 하긴 고3 소왕여행 때 버스가 굴러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대. 그때 담당 간호사가 무진장 자개 잘해주더라는 이야기는 하더라. 그것 봐 틀림없다니까. 순이는 제숙이의 말을 듣고서야 조기에게 향하던 마음을 완전히 접을 수 있었다. 마음 안에 다른 여자가 도사리고 있었으니 순이에게 사랑을 나누어줄 눈꽃만 제 여유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 놓고서 이속만 챙기려는 심사가 순이의 비위를 건드려서 정은 뚝 떨어졌다. 그런 과거의 경험 때문에 계속적으로 순이를 의심하면서 비교까지 했었구나. 그런 거였구나.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는 조기를 안 볼 속셈으로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는 열정의 이별 편지를 보낸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며 스스로를 칭찬했다. 다음 날이다. 순이는 제숙에게 말했고 작정했던 대로 동생을 따라서 학교로 갔다. 동생이 시험을 보는 학교이기도 했지만 순이가 이 학교를 졸업한 탓에 목요기도 해서였다. 졸업하고 2년만에 다시 와보니 감개가 무량해서 교정의 여기저기를 살피는 중에 시험 시작 벨이 올렸다. 동생은 시험장으로 들어갔는데 하늘에서는 눈발이 펄펄 휘날리기 시작했다. 눈을 맞으며 교정을 한 바퀴 휘둘러 보는데 눈이 순이의 마음을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다. 풍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옛날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났다. 과거로의 여행기를 떠나면 그 끝은 언제나 인재로 가서 머문다. 인재에는 눈이 많이 내렸다. 내리는 것과 어울려 날씨도 몹시 추웠지만 아이들은 그런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눈이 많이 내리는 날에는 아이들의 길을 훨씬 넘을 정도로 쌓인다. 그렇게 되면 이웃과의 왕래를 위해 어른들은 눈을 지워서 길을 만드는데 개미굴같이 길을 닦아놓는다. 이웃과의 길을 터놓기 위해 개미굴같이 만든 길을 아이들과 바둑이들은 좋아서 뛰어다녔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 세상이 하얘지면 추워서 학교에 가기도 싫다면서 순이가 울어들 때마다 할머니는 냉큼 업어서 학교에 데려다 놓았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숨을 두툼하게 넣은 두루마기를 입혀놓으시고는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옷을 껴입었으니 눈밭에 뒹굴어도 얼어죽지 않겠네 하시던 목소리가 지금도 머릿속에 쟁쟁하게 남아있다. 그런 날들이 너무 그리워서 발걸음을 옮겨놓는다. 어디로 갈까 그냥 마냥 걷고만 싶었다. 눈을 막고 걸으면 행복했던 마음은 스스럼 없이 되살아난다. 그럴 때면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다가 결정짓는다. 어제 본 제숙이 내로 가자. 제숙이가 알려주었었다. 언니 나 내일 양장점을 개업할 거야. 가게는 다 준비됐거든. 한번 놀러와. 그 말이 생각나서 제숙 양장점으로 가려 교문을 나서는데 교문 앞에 조기가 서서 순이를 기다리고 있다가 앞을 가로막았다. 이 사람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고개를 갸웃거리는 순간 순이는 스스로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제 이 예언이 어쩌면 이리도 잘 맞았을까. 순간 불을 찢었다. 어머 어떻게 알았지? 논란은 동시에 확인되었다. 분명히 어제 버스 속에서 순이가 제숙에게 말을 했었다. 그 말을 조기 친구가 듣고 전했다. 내일 시험 장소에 가봐. 거기 가면 만날 수 있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가 되었다. 아하 그러니까 조기는 내내 순이의 뒷조사를 했던 것이 분명하구나. 그런 생각에 머물자 더 이상 조기와는 상대가 하고 싶지 않아졌다. 그냥 마주치기도 싫었으므로 순이는 조기를 피해서 앞만 보고 걸어갔다. 이에 조기도 지지 않을 세라 순이의 뒤를 졸졸 따라 붙으면서 졸라댔다. 대답 해줘. 우리가 왜 헤어져야 되는지의 이유를 내가 그 이유를 알아야 받아들일 수 있잖아. 이건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았다. 일종의 순이 자신의 통보였다.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기분들을 그 기분들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말을 꺼내자면 너무 길었고 이유를 대면 그에 대한 반응이 따를 것이다. 그렇게 이어지는 것들이 너무 싫어서 순이는 입을 꾹 다물고 그저 앞만 보고 걸어 나갔다. 조기 또한 기어이 순이로부터 헤어져야만 되는 이유를 캐기 위해 바짝 따랐지만 순이의 마흔빗장이 이미 잠겼으니 어쩔 수는 없었다. 다만 하늘에서는 소리 없이 눈만 뿌려대었고 세상이 온통 새하얗게 변해져만 갔다. 말문을 닫은 순이의 뒤를 끝까지 따라올 기세이던 조기가 지쳤는지 마음을 돌리고는 토라졌다. 그 눈을 맞으며 순이는 앞만 보고 걸어갔고 조기는 계속 따르며 졸라댔다. 어서 말을 해줘. 우리가 왜 헤어져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줘. 어서 말을 해달라고.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고칠 게 아니냐고.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느냐 말이야. 계속해서 따져묻는 조기의 질문에 순이는 더더욱 머릿속이 하얘져 갔다. 어떻게 무슨 말을 하지? 왜 나를 동지 믿지 못하면서 항상 사람을 시켜 뒷조사를 했느냐고 물어야 되나? 그런 다음에 올 구차한 변명 따윈 듣고 싶지도 않았다. 그냥 그런 굴레가 싫었다. 그리고 또 있다. 지금까지 나에게 준 사랑은 과연 진실한 사랑이었나? 조기는 조기는 간호사와 순이를 마음속으로 비교하며 저울질이나 했었을 것이다. 그렇게 줄기차게 따라오던 조기는 어느 만치에서는 더 이상 따라오기를 포기한 채 따라오지 않았다. 결국 조기는 언젠가 순이로부터 저런 식으로 떠나버릴 사람일 것이었다. 5년 후나 10년 뒤에 일이 좀 더 빨리 찾아온 것 뿐이라며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으로 조기화는 모두 끝났다. 그리고 허전한 마음이 된 순이는 몸이 지칠 때까지 눈 내리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갔다. 미련의 청산 그로부터 50년의 세월이 지난 4월 16일 이었다. 영체가 만나자는 전화를 해서 순이가 나가보니 승열이와 옥자도 나와있었다. 그런데 그녀들 앞에서 영체가 느닷없이 소문을 냈다. 얘들아 순이는 말이다. 처녀적에 내 조카하고 연애를 했었다. 예순이야 너 조기하고 인연이나 사귀었다면서 그랬지. 그랬는데 생각은 안 나냐? 생각이 안 났나면 사람도 아니지. 그럼 한번 만나봐라. 그 사람은 지금 대구에 살고 있대. 경찰이 되었다더라. 경찰? 그래. 경찰이 되었다는 말에 순이는 중학교 동기 동창생인 영풍이를 떠올렸다. 영풍이는 학교 다닐 적에는 참으로 온순하면서도 인정이 많은 학생이었다. 무슨 일이든 솔선 수범하고 나섰고 공부도 잘했었다. 그런데 동창생 상의의 연결로 영풍이를 만났는데 영풍이는 예전의 영풍이는 아니었다. 아주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순이는 남편을 대동하고 나갔었는데 여덟 살이나 많은 순이 남편에게 영풍이는 예의도 없이 막가파식으로 나왔다. 말마다 반말을 사용하면서 상대를 진압시키려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기분이 나빠진 남편이 얼굴을 찡그리며 투덜거렸다. 새카맣게 어린 녀석이 되게 건방지군 어디라고 반말 짓거리야 한데 때려주고 싶네 하는 남편에게 순이가 말렸다. 그러니 내가 뭐랬어요 동창 모임위는 왜 따라오느냐 고요 또 있었다. 순이네와 이웃하고 있는 헌기 형사도 그랬다. 초등학교 도모 나온 아내를 무식하다며 괄씨를 하더니만 돈 많은 가부와 붙어 다니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했다. 강요를 당한 아내가 순이에게 탄식했다. 남편이 바람났는데 그걸 내가 알았기에 이혼해야 된대요. 남편이 바람난 사실을 알면 6개월 내에 자동으로 이혼된다면서요? 그 말에 순이가 아니라고 가르쳐도 헌기 아내는 막무가내었다. 아줌마가 뭘 알아요. 제 남편은 형사예요. 형사가 더 잘 알지. 하도 남편이 옳다며 고집을 부려대기에 어쩔 수 없이 순이는 여의도의 가정법률 상담소에 전화를 걸어서 세세히 설명해달라며 부탁까지 했었다. 그때는 헌기 부인이 까물어져 있었는데 가정법률 상담소의 상담원이 세세히 설명을 해주자 그제야 헌기 부인이 깨어나서 회복된 적이 있었다. 바람피운 걸 알아도 절대로 이쪽에서 이혼 도장을 안 찍어주면 이혼은 절대로 안 되니까 도장은 절대로 찍어주지 말아요. 그렇게 해서 기절 사건은 수습된 적도 있었다. 사람은 모르면 당하기 마련이다. 특히 요즘의 형사는 더 그럴 것이라는 단정을 내리면서 사람이 직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직업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에 찬성표를 던지게 되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조기가 경찰이 되었단다. 그런데 너는 조기와 왜 헤어졌니? 그땐 내가 너무 힘이 들었었어. 사는 게 버거워서 어쩔 수 없었지. 너에게 반지도 주었고 인재여관에서도 하룻밤 보냈다며. 그랬지. 그런데 그 반지는 어떻게 했니? 팔아버렸다. 반지는 가지고 있어서 무얼해? 귀찮기만 하지. 네가 편지에 썼었잖아. 늙어서 다시 만나자고. 그땐 그랬었지. 사실은 5년이 되던 날 내가 조기를 찾아갔었다. 전화를 걸었더니 사촌 여동생이 받더라. 집에 없다고 해서 들어오면 전해달라고 했는데 밤이 깊도록 연락이 오지 않는 거야. 직장 때문에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어서 그냥 올라왔었다. 그리고 다음 주말에 가서 제숙 양장점으로 갔더니 제숙이가 전해주더라. 뭐라고? 그 다음의 일은 제숙이에게 물어봐. 제숙이가 증인했다. 말을 내놓고 순이는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조기와 헤어지기로 작정하고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순이에게 얼마의 돈을 마련해주면서 말했다. 이 돈을 가지고 어서 떠나라. 영원히 다시 나타나지도 마. 돈을 받아든 순이는 곧장 서울로 올라와서 그 돈으로 방을 한 칸 얻었다. 그리고 여기저기를 전전하던 끝에 공무원이 되었고 직장이 마련되자 생활 걱정이 사라졌다. 그러는 사이에 어원 5년이 지났으므로 순이는 조기와 약속을 지키려고 주말에 제숙 양장점으로 갔었다. 조기와 연결이 되려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조기내로 전화를 걸자 조기는 없었고 사촌 여동생이 받았다. 누구세요? 저 정순이에요. 아, 예. 조기의 사촌 여동생도 조기와 순이의 일을 다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래서 부탁했다. 오빠는 계신가요? 계시면 좀 바꿔주세요. 집에 없어요. 그럼 말씀 좀 전해주세요. 무슨 말이요? 제가 지금 제숙 양장점에 와서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여기로 전화를 해달라고요. 그러죠. 제숙이 전화번호는 제가 알고 있어요. 말하고 전화는 또 끊겼다. 조기의 사촌 여동생은 순이와 동갑내기였지만 제숙이와는 동기동창 지간이었다. 그러나 밤이 늦도록 기다려도 조기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으므로 순이는 그냥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에 주말에 순이는 제숙 양장점으로 갔는데 제숙이가 신경질을 부렸다. 에이 언니 때문에 나만 되게 혼났잖아. 왜? 언니가 가고 조금 있으니까 조숙이 하고 오빠 친구가 같이 온 거야. 와서는 막 야단을 치잖아. 일껏 다음부터 새생활을 하려는 사람에게 무엇하러 또 나타나서 찝적거리냐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래. 그랬어? 그럼 그러면서 나에게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말이야. 난 어이가 없어서 혼났네. 알았다. 이젠 됐어. 제숙이가 전해준 말을 들은 순이는 참으로 기분이 나빴다. 찝적거리다니 순이가 무슨 환향인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렇지 명색이 선배인데 선배에게 그런 막말을 써도 되는가? 역시 막대 먹은 지방 같았다. 돌이켜보니 영체도 그랬다. 동창생 문자를 자기 삼촌에게 중매시켜서 결혼을 했는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가며 문자를 욕해댔다. 순이 앞에서 그랬었다. 아, 그렇게 못돼 먹은 여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냐. 조상이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서 장사를 한답시고 다니면서 다 팔아 재켰단다. 그 때문에 우리 삼촌만 병 들어서 일찍 죽어버렸어. 아니면 또 있다. 영체의 큰오빠는 딸 하나를 데리고 재혼을 했다. 전처에게서 난 딸을 영체와 영체 언니가 거두고 있었는데 두 여자가 조카를 어찌 가르쳤는지 재아비와 새 어미를 향해 쌍소리까지 들먹어가면서 욕을 해댔다. 그런 욕들을 누가 가르쳐 주었겠는가 영체와 영체 언니일 것이다. 그리고 또 있다. 이제 와서 친구들 앞에서 과거지사를 까발낼 필요가 뭐 있을까 영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면들이 아마도 그 집안의 내력 같았다. 교양이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나시 집안과 연을 맺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던가 역시 그때 헤어지기를 참 잘했구나. 구설수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그런데 조기와 순이가 맺을 기회는 한 번 더 있긴 했었다. 순이는 제숙이가 전해준 말을 듣고 허전해하자 제숙이가 권했었다. 언니 우리 마음도 착잡한데 카톨릭 회관에서 레크레이션 강습을 하는데 거기나 가볼까 분도 풀겸 그러자 둘은 카톨릭 회관으로 향했고 거기에서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함께 어울려서 손을 맞잡고 빙빙 도는 서양 춤을 가르쳐 주었다. 순이와 제숙이가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쪽문이 잠시 열리면서 누군가 들여다보고 있는 느낌을 순이는 감지했다. 느낌에 아마도 조기와 조기의 친구 같았다. 순이가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데 누군가 들여다보았다. 힐 끝. 그리고 그 후에 다시는 조기와 연락이 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영체가 이제 와서 새삼 순이를 부추켰다. 조기를 한번 만나봐라. 싫어. 넌 조기가 궁금하지도 않아? 응. 하나도. 이젠 벌써 5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 마음속에서도 지워진지는 오래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삼 세레 만나서 뭐하게. 좋은 시절에 맺지 못한 인연인데. 다 늙어서 만나보면 무얼 해? 안 보는 게 더 낫다. 서로 늙은 모습을 보게 되면 실망만 돼. 과거는 과거일수록 더 아름다운 추억으로 다듬어지잖아. 그냥 궁금한 추억으로 좋게. 추억이 현실로 둔갑되면 실망만 더 커진다. 조기는 너와 헤어지고 무진장 상처를 많이 받았나 보더라. 그러니까 그 애가 왜 대구까지 내려갔겠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대구까지 말이다. 그건 아니지. 나에게 밀어붙이지 마. 왜? 그 사람의 첫사랑은 따로 있었어. 묻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은 간호사 이야기를 왜 나에게 뜬금없이 말을 했겠어? 그 사람의 첫사랑은 간호사였어. 그러자 영체는 곧 입을 다물어버렸고 영영 순이 곁에서 사라졌다. 친구들 모임을 먼저 짜서 결성하더니만 그것까지도 무산시켜 놓았다. 순이는 오늘도 생각한다. 남들의 부치김에 노란하는 사람에겐 절대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다. 만일 조기가 순이를 진정으로 사랑했었다면 간호사의 이야기는 절대로 꺼내지도 말았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그리고 또 있다. 소설이나 써보지 그래. 그 말 때문에 지금 순이는 소설가로 살고 있지만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 대색임질 해본다. 사랑이란 상대의 아픔을 감싸주는 것이지 비교하거나 대체시키는 것이 아니란 걸 말이다. 사랑의 홍풍이어야 아름다운 꽃도 피우게 될 것이다. 네. 긴 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녀 작가님의 그게 사랑이냐 모두 들려드렸어요. 작가님의 사랑의 말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게 사랑이냐 그렇죠? 다음에 들려드릴 장편 소설도 사랑 이야기예요. 네. 이번 주 토요일부터 그러니까 11월 5일부터 들려드릴까 합니다. 형식은 곧 공지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실 거죠? 그러면 그때 봬요.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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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